안녕하세요. 켈로웨이를 사랑하는 골프 선수 하인애입니다. 비지플레이 원더플럽 위드 클럽채십이 오픈 우승을 하게 됐는데요. 마침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경기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AI 스모크 미니드라이버입니다. 제가 티샷 할 때 드라이버를 치기 부담스러워서 넓지 않고 좁은 홀에서 안전하게 칠 때 치려고 만든 클럽인데요.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제가 페어웨이에서 이걸 사용하는 바람에 이슈가 됐었죠. 페어웨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티샷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은 드라이버라서 적극 추천드립니다. 앞으로도 켈로웨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골프 선수 하인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켈로웨이 파이팅!